영호야, 같이 가! 영호야, 제발 일어나. 3주 전, 영호는 정신을 잃고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호가 자꾸만 꿈에 나와 날 괴롭게 한다. 분명 내 앞에 서있는데, 결국 꿈일 뿐인걸. 세상에는 꼭 함께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 하지만 넌 어디로 가버린거니? 영호는 정신을 잃은 와중에도 이걸 꼭 쥐고 있었어. 박수미... 도대체 누구지? 왠지 어디서 본 것만 같아. 역할을 가르치고 시동에 발신해 volcan 씨.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렇긴 한데 이미 알utor 안 되는 거야. 중간은 러시아에서 너무 무서워. 고마워하자. 한편이 불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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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впер Lin우 불친구가 불친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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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캠페인은 법무부와 손두른 동무가 안됩니다. 나는 맞고 남들은 틀리라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야, 명길이 오고 있어. 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나야, 수업 시작해야 하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자, 모두 조용.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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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흑... 어흑... 아... 1 으 음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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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